안녕하십니까 그리니치 입니다. 망치 조금 자루가 고급형 입니다. 손잡는 데 나와있고 지저분합니다. 빠르망치 잘 붙어 있고 요거는 좀 작은건데 요것도 자루가 약간 고급형 입니다. 그리고 망치는 여전히 지저분합니다. 빠르망치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일반형이고 냉가망치 냉가망치 냉가망치인데 여기가 좀 네모나게 되어 있거든요. 냉가망치가 요건 약간 원형으로 되어 있는 냉가망치 입니다. 자루가 까딱까딱 못을 박아 가지고 제대로 고종이 안 된 상태로 썼던 것 같습니다. 빠르망치 3개의 냉가망치 하나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발 이젠 주제 유저분 랩 이리 양파 후추 데이터 밀가루 데이터 매울 고추를 넣어주세요 소금 소금 고기 매콤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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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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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그린이치였습니다.